어우 너무 더워 너무 춥다 그러네 어우 시원하다 나 너무 추워 저기요? 여기? 여기... 여기 우리나라는 다 요리로 되는데 여기 너무 폐쇄적이요 되게 부담스럽게 생겼네 2시까지 한다고? 여기 까지입니다. 그래? 어떻게 다시 돌아가? 또 사람 많은 애잖아. 자리가 없다 할 것 같은데? 여기 있지? 응. 사람 있어? 응. 오늘은 또 입니다. 아예 한강이 길어? 정말 많아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많아요. Computing. 나는 음식을 요리할 것 같다. 나는 음식을 저장해서 바로 먹고 싶네요. 나는ientes. 나는 음식은 식사. 나는 음식이 아쉬운 음식을 약붙습니다. 나는 음식을 약붙 forgiving. 나는 음식은 음식은 먹기 때문에. 나는 음식이 어딨어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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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 오오오오 드라인 오오오 우유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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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많이 씻는 거 먹고 잘 녹화되고있어? 잘 녹화되고 있어? 잠시 tober 나 잘 녹화되면 내 점い 에 하루 일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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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sambil 손톱집단은 복잡hi 복잡한 손톱집판 손톱집판 모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로 가야됐나요? 어? 왜 초점을 안자고? 초점을 해? 사람 너무 많아서 디즈니스토어 디즈니스토어 보다가 디즈니스토어 위치는 보겠습니다 이걸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대답적인 위치를 찾아놔요 오케이 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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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fessor mute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